네 저희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부사장의 강의도 포함되어 있나 위즈덩 칼리지에? 제 거요? 네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싼 강의인데 너무 비싸서 너무 멋있어 아니 뭐 포한도 있겠죠 근데 해외 강의는 잘 안 듣더라고요 사람들이 신청하면 국내 대비 한 10분의 1? 진짜 저희가 한 언제였죠? 2년 전인가 한 적이 있었는데 한 10개 국내 들으면 하나 듣습니다 하나 좀 안타까운다 이거 뭐 워낙 투자자가 그렇게 적으니까 들 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제 안 나왔고요 오늘 이틀 만에 나왔는데 시장이 계속 조금 안 좋죠 안 좋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첫 번째 그 트리거가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 아직까지는 상원에서 결정이 안 났으니까 지명자께서 하신 말 그 다음에 또 어제까지 쭉 이겨지면서 어제는 또 제임스 블라드 또 연훈 총재가 또 한마디 했죠 3.5%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금방 계속 늘려요 바꾸고 더블로 가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걸로 보인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물가 잡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테크지과 빠진다의 공포보다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모기지가 올라가게 되고 사실 이제 서민들이 팍팍해지잖아요 삶이 그런 게 더 커져서 실제 얘기하면 다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는 바람에 조금 더 장이 빠지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때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물론 테크지입니다만 좀 눈에 띄는 하락은 뱅크 어미니카가 8일 연속 받았습니다 8일 연속 8일 연속 경기 침체가 되면 어려워진다는 게 은행주인데요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아 나빠지느냐 금리가 올라가는 더 거의 방점을 주느냐 차이가 있겠지만 원래 얼마 전까지 금리 이상의 수혜지 아닙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에 약간 피해주로 불리면서 빠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보통 물류 아침에 말씀드립니다만 물류 기업들이 안 좋아지는데 물류 운송 ETF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서 철도 기업들 그 다음에 특성 배송 업체 그러니까 페덱스 같은 기업들이 빠져갖고 그 기업들 빠지는 거 보면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더 방점을 주는 게 아닌가 시장이 그렇게 보시고 나서 시장을 보시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밤이잖아요 밤인데 두 분은 글로벌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해외 투자를 하신 분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확실히 드시죠 해외 투자하니까 들어오겠죠 밤에 그렇죠 일단은 다수는 그렇잖아요 한 두 분 정도는 잠이 안 와서 쓱 들어올 수도 있고 한 두 분 정도는 또 우리 박 선생의 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우리 체포구 팬 나머지 9천명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침은 또 아니잖아요 아침은 모닝 브리핑은 또 그게 아닌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뭔가 국내 장을 투자하기 위해 잠깐 보는 분들 많은데 이게 달라요 그러네요 댓글 올리시는 게 다르거든요 이 시간에 올리는 거 아침에 올리는 게 근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늘도 타 증권사 미팅하고 왔는데 국내 투자자 중에서 해외를 하든 국내라든 간에 그건 그건 좀 하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 박 선생이나 체포구님이나 전화보 우리가 뭐 종목을 찍어줘서 막 주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 저희가 무슨 얘기도 있고 우리 박 선생이 뭐하는 여기 이 자리 안 있죠 찍어서 받았다고 그렇죠 아마 집에서 혼자 조용히 매매하겠죠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유독 증권 쪽만 이분 얘기하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만약에 지나가는 분이 진짜 좋은 사업 안이 있다 한번 해볼래 그러면 다 사기꾼 사기꾼이네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런데 주식만 속삭이면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믿고 투자하고 소실나면 엉망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다음에 집과 직원이면 보통 이제 그게 민원으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지금 벌써 2022년이고 그런 거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체포권이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희가 혹시 뭐 잘해서 몇 명의 돈을 벌면 그건 내가 내 판단해서 하는 거지 누구 거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긴장해서 그래서 아침에 막 그렇게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주식이면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희도 우리 세 명 다 똑같이 내일 주가로는 모르지만 좋은 주식을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최대한 물론 메탄 아닙니다만 그렇게 좀 저는 아니 저 제 개인 생각에 저는 아직까지 좀 실적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주제를 볼 건데 어제 제가 봤어요 박종원 팀장이 아침에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먼저 아시는 거 뉴스타픽 뉴스타픽 HP 말씀하셨죠 HP 오늘 HP를 말씀드릴 건데 HP를 왜 투자했는지 왜 투자했는지 HP가 급등하자 UBS가 한 말이 너무 비싼데 이런 느낌 아까 주식이 너무 비싼데 그래서 왜 비싼지를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그러면 기업 이익이 얼마나 감소할지까지 보시면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뭐 월요일 아픈 거 오지 마시고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10년분 2년분은 역전이 됐습니다만 30년과 30년분이 역전이 됐어요 또 굉장히 또 두 분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장당이 금액이 역전을 사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30년분이 2.677% 30년분이 3년분이 2.708로 조금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한하죠 3년짜리 적금을 들었더니 2.708 이자율을 주고요 30년짜리 들었더니 2.677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만큼 이제는 지금 사실 30년 뒤의 모습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 침체가 자꾸자꾸 올라와요 기사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채금리 이렇게 보인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제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까지 잠깐이라고 보입니다만 이게 굳어진다 까지는 아직도 아닌데 진짜 굳어진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얼마만에 있다가 경기가 침체되냐 1,2년 1,2년 걸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말 라이브 때 만약에 정 불편하면 도망갈 타이밍이 있다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을 떠나면 끝난다는 거죠 그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빠르게 이렇게 역전이 나올 때는 약간 일시에 가까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이걸 빨리 내리려고 그러면 물가가 내려가면서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또 물가를 내리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내리게 해야 됩니다 푸틴을 또 끄집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물고불린 상황이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또 전쟁 개사를 가져올까 하다가 한 얼추 반 정도 정리했다가 지워버렸어요 그냥 지워버리고 안 갖고 왔는데 지금 뭐 사실 말도 못하죠 러시아 우크나이나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는 거의 뭐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미사일이 막 떨어지는데 민간인 쪽이 막 떨어지고 있고 엄청난 사선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전쟁인지 약간 일판사판으로 가고 있는 그 다음에 뭐 여차하면 화학목이 쓰겠다 라는 그런 말까지 하다 보니까 전쟁이 아닌 걸로 보이고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지금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몇 번 있었는데 지금 30년 3년분이 역전한 게요 최근에 언제 있었냐 2006년 2000년도 있었는데 반드시 꼭 항상 왔다 뭐가 경기 침체가 회색이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만약 된다고 그러면 침체가 올 수 있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10년분 2년분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오기 때문에 진짜 굳어지면 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안 오기를 바라지만 간단히 보시고 넘어갑니다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저도 저희가 우리 박정태는 알지만 일주일에 한 3번씩 2번 3번씩 저희가 질응답을 진행하잖아요 네 근데 가장 많은 빈도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주식을 얼마나 갖고 가는데 채권을 얼마나 투자하면 좋으냐 비율이 얼마나 주식과 채권의 비율 근데 채권 올해 정말 폭망하고도 이렇게 폭망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GG라고 있는 전체의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ETF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문 적도 없는 70년대 아시겠습니까? 두 분 다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언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게 쭉 보시면 이 하락폭이요 1994년에 2.9%가 가장 컸어요 그 다음에 2013년 얼마 안 됩니다 빨간색이 안 보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미 7.2%가 빠져 있어요 진짜 거의 50년만에 처음 볼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주류분들이 SP가 스파이 반 채권 반 투자하시면 그냥 다 망가진 겁니다 더 망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S&P500이 5.51%가 빠져 있는데 올해 이건 뭐 더 많이 빠져 있는 바람에 채권이 누가 안전하다고 했는지 말이 나올 정도까지 어려워진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주식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물론 주식 중에서 어딜 가냐고 지금 가치가 더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적어도 올해는 6대4라든지 그런 채권을 섞은 것들도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얘기 벅시의세가 휴레페커드 주식을 1억 2,100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대 주로 등극했는데요 지금 11.4%입니다 갖고 있는 주식수가 매수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 가지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휴레페커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 PC가 이겁니다 제 PC가 HP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회사권이니까 집에 쓰는 게 그거예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저는 잘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누가 HP 쓰냐 두 분 동의하시면 거기에 사실 요즘 HP 많이 안 쓰긴 하죠 저도 잘 휴레페커드의 제품 잘 안 쓰게 된 저도 이제 누가 사온 거예요 제가 고른 게 아니고 근데 써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하여간 별로 인기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HP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예요 여러분들이 말이 많죠 PC가 팔리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잠깐 팔렸죠 팬데믹 때 그 다음에 안 팔렸다 말씀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주가는 이미 사상 최고치 와 있고요 더 올라갔죠 어제 또 그때 하는 바람에 근데 매수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버크셀스는 항상 가치주 좋아하잖아요 가치주 근데 가치주인데 그냥 머물러 있는 가치주가 아니고 뭔가 성장이 가능한 성장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겠죠 포드PR이 9배입니다 9배 HP가 근데 배당도 약 2.5%를 줍니다 좋죠 포도 싸고 그 다음에 배당까지 주고 근데 얼마 전에 3월 30일이었죠 모건센이 HP 대대대에서 비준축소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이게 팔리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도 PC가 팔리가 있냐 근데 정말 이걸 제외하고요 가장 버크셀스 좋아하는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거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재 총 주식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아 4년 전에는 5년 전에는요 17억 주 됐어요 주식수가 근데 지금 12억 주거든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왜 줄었을까요 자산추미 그거예요 바이백 하고 소각한 거죠 이런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버크셀스에는 돈이 있으면 바이백하는 게 아니고 그걸 따로 인수하지만 이런 기업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되게 많은 기업이고 부채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걸 딱 산 거고 배당까지 주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거 올드해 보이지 않습니까 PC를 PC 누가 쓰겠냐 이런 관심 생각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PC의 부활이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 PC의 부활 PC의 부활이죠 지금 PC가 부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좀 꿈꾼다고 봐요 지금 왜냐면 얼마 전에 플랜트로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33억 달래 혹시 뭐하는 게 버크셔가요 네 아니요 아니요 HP가 아 HP가 그러니까 지금 버크셀스가 본 HP는 단순한 PC만을 하는 기업이 아니고 네 네 아니고 뭔가 진보된 PC의 사업한다고 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게 딱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요기에 뭔지 뭐하는 게 아 고객센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우리 뭐라고 하지 그 원격하는 거 있잖아요 아 예 약간 뭐 화상회의 화상회의 아 갑자기 생각나네 아 잠깐 저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기 콜센터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화상회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건데 이들은 소프트웨이도 있고 하드웨이까지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아예 PC 자체 세팅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 박정은 팀 아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걸 가지고 업무를 본다든지 네 PC에 대한 상황이 높아지면 제가 보기에 노트북보다는 PC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상 편집도 그렇고 네 어떤 용량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걸 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PC를 따라갈 수는 없죠 노트북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현재 근로자의 약 75%는 하이브리드 워킹에 관심이 있다 반반 이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일들을 집에서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회사에 안 나오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팬데믹 이후에 나갈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원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안 나오고 갈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네 아마도 우리 우리도 되죠 우리 US 탁도 집에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고 체포군이 살 수 있습니까 저희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잖아요 원격근목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근데 그걸 노트북보다는 피시를 갖도록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9천만 개 가상 미팅룸이 있는데 비디오 기능은 약 10%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대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죠 여기 나와 있는 노트북에 있는 웹캠을 달고 그냥 소프트에 깔아가지고 화상해가지고 화상해가지고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의 솔루션이 2년인데 새벽에 성장하는 것도 포커스가 돼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준비전화 마이크로스포트의 팀즈는 이건 약간 소프트에 가까운 거니까 아예 얘네들은 하드웨어 집중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발표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HP가 이걸 인수하고 나서 뭔가 진보된 PC의 부하를 꿈꿀 때 벅세에서 인수한 게 아닌가 예전에 찰리먼거 선생님께서 자기는 줌에 줌과 사랑에 빠졌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인터뷰도 하고 CNPC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원격이 회의랑 또 이제 접목되고 HP 인수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예 PC 자체에 깔려 나오기 때문에 부착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회의가 가능하고 끊김없이 근데 저는 상당히 여기에 조금 동참하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솔직한 얘기로 집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이 잘 돼 있는 거 같고 이제 보통 회의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사실 회사의 대부분 회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원활한 도와주는 게 장치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PC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요것도 한번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PC 판매가요 많이 증가했고요 20만의 가장 가장 빠른 성장으로 보이는 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의외네요 의외죠 지금 2015년에 7천만 대 팔렸는데 지금 이게 몇 년 지난 겁니까? 7년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 그 만큼 나왔어요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나오는 분들이 노트북이 좋은지 모르냐 알죠 아는데 잘 보셔야 돼요 왜 노트북이 아니고 왜 PC냐 내가 아예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있겠다는 거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박정원 씨는 집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PC에 깔아놓고 영상 올리면 빨리 돌아가네요 똑같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노트북이 PC에 대한 매매가 많았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수요 급증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본다 라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어쨌거나 제가 이거 갖고 온 기사지 누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보신 게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올드한 기업을 인수하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도대체 투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HP입니다 왜냐하면 쓴맛을 봤거든요 어디서? IBM에서 이미 쓴맛을 봤어요 IBM 투자해서 엄청 수시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투자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본 건데 그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화상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집에서 일할 때가 일하겠냐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미국은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자리 잡으면 충분히 HP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한 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오늘 중요한 소식 하나 있는 게 오늘 박선생님 생일이라는 소문 혹시 들으셨나요? 아 그 소문 있었나요? 오늘 축장 가야 되는데 아니 오늘 저희 도쿄에서 늘 응원 보내주신 JT도쿄님이 오늘 또 생일 축하한다고 또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도쿄 할머니로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그냥 만누님으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도쿄 도쿄 누님 네 도쿄 누님 할머니하고 누님으로 큰 누님으로 도쿄 큰 누님 감사합니다 처음입니다 제 인생 역사상 첫 선물을 주셨네요 생일 선물이 지금 일본에서 날아온 거잖아요 일본에서 이거 정말 글로벌 라이브가 있는 일이죠 글로벌 라이브가 제가 이제 슈퍼챗으로 선물 받은 게 처음입니다 인생 처음 인생 처음 게다가 일본에서 날아온 슈퍼챗 감동입니다 도쿄 누님은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생일빵에 하소서 밀려리얼 51% 두 분 다 밀려리얼이죠 그렇죠 반 이상은 그냥 원격 일하는 걸 더 원한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격 일할 때는 우리가 뭐 뭐죠? 커피숍이나 아니면 공원 이런 데 일할 때는 오토바이 필요하지만 집에서 일할 때는 훨씬 더 PC의 수요가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본다 그러면 HP에 대한 매력은 좀 있어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사가 바로 나왔어요 이 기사입니다 갑자기 UBS가 오늘 바로 조금 전에 낸 거예요 HP의 투자금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중립을 내렸는데요 목표주가 40달러 지금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 또 못 간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올 10월이면 성장이 마이너스 전환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PC 수요가 안 나올 거로 보이고 있고 이제 만약에 백투너머를 하면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잘 이해 안 가더라고요 사실은 그거 우리가 계속 뉘오픈 했지만 지금 뉘오픈이 다 된 겁니까 다 됐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 여행 가는 줄 죽 수지 않겠죠 갔겠죠 근데 계속 걸리잖아요 지금 걸리고 지난번 빌게이치 말처럼 또 다른 변이가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고 물론 이제 언젠가는 끝나겠죠 근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아싸리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과거로 못 돌아가는 건 저 출장을 못 갈 것 같아요 이제는 출장을 안 보내도 화상 한 바 했더니 화상은 다 일이 됐잖아요 근데 출장 가면 밤 놀지 않습니까 뭐 여행도 가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안 가도 비행기 안 타도 돈 안 쓰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갔냐 해서 안 갈 것 같죠 그럼 많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격 근무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 뭔가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앞으로 PC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보일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HP는 조금 매수도 좋아 보인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또 하나의 기업이 투장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는데 이번에 매도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로빈누드인데 로빈누드가 지금 목표주가 13달러입니다 거의 지금 수준이에요 지금 수준 혹시 고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아 이거 방송 못하겠는 선물 때문에 로빈누드 고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점 네 로빈누드 고점 아니 두 분 다 이거 보시고 이것만 종칫해요 이번 빨리 로빈누드 고점 하트 안 봤을 거니까 지금 13달러가 오피주가인데 고점 20달러 30달러 80달러 80이요? 지금 86%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로빈누드의 상승은 밈이 떠야 됩니다 밈이 치고 박혀야 되는데 밈이 죽어버리잖아요 매매가 당연히 감소할 거고 그다음에 이 로빈누드의 상당수가 정부의 지원금을 만든 거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줄면 당연히 개최가 줄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어두워진 그런 전반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장 시작했기 때문에 장만 좀 보고 다시 종을 쳐야 됩니다 종을 쳐야 됩니다 오늘 스페셜 종이요 놀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박선생님의 생일이라서 오늘만 특별한 종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가시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종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오늘 종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한번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태어난 해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 PD님이 소품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갑시다 이렇게 자 가겠습니다 네 아 진짜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귀여웠어요 아 좋습니다 네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일날 오늘 4월 8일이고요 오늘 이제 시장을 볼 건데 출발 상황입니다 S&P500 0.14% 마이너스고요 다운은 0.04% 플러스 나스닥은 0.43% 마이너스로 혼조 양상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딱 느낌이 딱 오죠 네 지수만 봐도 뭐가 빠지지 딱 느낌이 오는데 테크 쪽으로 유지가 빠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연준의 맵화적인 어떤 그런 시작에 대한 뷰가 뷰에 대한 우려가 갇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빠르게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맵 자 실시간 맵을 보는데 아까 딱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느낌 같은 느낌 딱 보시면 일단 엔비디아부터 기술주 빠지고 있죠 근데 반도체는 3일째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 황희 씨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빅테크 다 쓰고 있고요 구글도 빠지고 있고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테스라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거는 에너지 그 다음에 오늘 또 헬스케어 쪽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려울 때마다 벅시어에세이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만에 은행주가 약간 반등하려고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지워보고 다시 볼게요 네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겁니다 이거 계속 쇼핑이 빠지는 이게 이제 철도하고 특성업체 배송업체거든요 그래서 뭐 CSX부터 유니어 퍼시픽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PS 페다스까지 빠지니까 이게 기업들이 물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래서 빠지는 모습이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오늘 약 2%로 빠진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사는 뭐 조금만 보죠 바이오젠 기사가 나왔는데 바이오젠은요 알치아이머병의 유리한 그 치료제죠 아두엘룸 이라는 약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바이오젠보다는요 이 경쟁사 약이 있는데 일랄릴리 약이 훨씬 더 잘 팔린다는 거 그래서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메디케어 쪽에서 메디케어입니다 메디케어 그 고령자를 위한 어떤 의료법 제도죠 메디케어에서 이 아두엘룸에 대한 보장을 약속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스피드 에어라인즈가 이 항공사가 있는데 저가 항공사죠 근데 이 항공사를 제풀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업 그룹이 같이 인수하려고 하는 경쟁을 벌인답니다 어딘가 인수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주면 가겠지만 이게 항공사들이 계속 뭔가 M&A가 많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간만에 하는 M&A인데 과연 스피드 에어라인즈가 누가 풀면 안길지 나중에 결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로비드도 아까 얘기했죠 주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중립에서 매도로 제시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사는요 그 다음에 아까 못 봤던 기사를 빠르게 보고 오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생일이 있으니까 제가 빨리 끝내드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진짜 오면 안 되지만 혹시 만약에 침체가 온다 그럼 얼마나 S&P 500 EPS가 빠질지 같이 볼 건데요 여기 파란색 딱 거는 거 있죠 미디언 딱 중간이 평균이 얼마냐 중간값이 13%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익이 보시면 언제는 13% 언제는 45% 쭉 나오지만 평균이 약 13%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는 빠지는 거 그래서 일단은 대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 10% 이상 빠지는 거나 진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까운 팬데믹 때는 약 14% 빠졌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약 45% 거의 절반이 빠진 거 아닙니까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일단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되고 평균 13%는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침체가 안 왔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1분기 실적은 조금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기대 심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의 마지막 보여드릴 건데요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헬스케어 업종 XLV라고 하는 게 사상 치고 치였어요 어제 오늘 아침에 아니 최근에 헬스케어 업종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엄청 좋죠 엄청 좋고요 1년 동안 1년 동안 작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약 22.14%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상 치고 치고 왔고 근데 사실은 헬스케어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이걸 사세요 이거 XBI XBI 이게 뭐냐면 바이오 바이오 네 헬스케어 업종 위에 있는 건 제약 이건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 여기는 좋은데 일로 가는 순간 마이너스 29.99%예요 지금 완전 극과 극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이오가 좀 아니 바이오는 한방 아 임상 그 상방이죠 예측이 불가하고 사실은 제약주 업체들은 상대 실적이 안정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진짜 할 거 없다 투자할 게 없다 하시면 XF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헬스케어 들어가시면 이거 다 커버하는 거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솔직히 전쟁 때도 이것만 살아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약을 안 준다 준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XF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까 그 근거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딱 보시면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체 S&P500 전체에 대한 EPS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 헬스케어 계속 올라가죠 헬스케어 진짜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죠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박종원장이 갖고 있는 메타가 들어있는 커뮤니컬 서비스 죽 쓰고 있죠 완전히 그러네요 죽 쓰고 있습니다 죽 쓰고 있습니다 여기 넷플리스가 포함되어 있고 게임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 죽 수죠 될 게 없죠 넷플리스 넷플리스대로 잘 안되죠 경쟁 때문에 해서 지금 거의 멎어있는 상황이고 산업재 고점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벗겨있고 그 다음에 임유소비재 이게 바로 테슬라가 포함된 업종이거든요 역시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IT 끝내주죠 우리가 왜 IT를 좋아하는지 딱 이거 보시면 아십니다 업종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 넘겨보시면 필수비재 이게 뭐 가는 것으로 보지만 이 폭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안만하게 가는 거니까 재미없다는 거 보여드리고 소재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 에너지 정거점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부동산도 정거점을 못 갔습니다 금융은 좋지 괜찮죠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금융이 못 가는 이유는 금리 이상에 대한 수유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침체가 더 커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틸리티 저는 톱니바퀸인 줄 알아서 톱니바퀸인 줄 알아서 톱니바퀸인 줄 알아서 그거는 진짜 사기 싫습니다 진짜 투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테슬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마이크로스포트 애플 투자하시는 거는 잘한 거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헬스캠만 얹으면 완벽한 보다퀸을 얻은다는 것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업종도 한 번씩 보시면서 좀 투자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11시에 주말 라이브가 예전되어 있습니다 내일 또 생일 축하 기념으로 내일 11시에 진행하고요 혹시 노블록스입니까 내일은? 내일은 저희 로블록스 노블록스 노블록스를 선택하시고 노블록스가 이렇게 유명한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희가 개인 서학개미분들이 산 종목들 중에 제가 탑세븐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추리다 보니까 로블록스가 또 이제 서학개미가 관심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매수했던 종목들 위주로 그렇습니다 노블록스 유네이티 같은 것들 요즘에 약간 메타에 대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저희가 강의하고 아니 저기 주말 라이브하고 15분 뒤에 올라오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저기 슈퍼챗 주신 분한테 인사 좀 하시고 아 예 호명도 해주시고 호명도 예 아 여기 슈퍼챗 이 화면에서는 제가 성함이 안 나오네요 네 그래도 오늘 의미가 있는 게 미국에서 또 보내주셨고요 또 일본에서 보내주셨고 또 국내에서도 많이 오셨고 전 세계에서 축하해 인사드리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동경 할머니 마음입니다 이렇게 또 해주시고 박 선생님 생일 축하한다 진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최고의 생일입니다 오늘 아 진짜 뭐 진짜 그러네요 오늘 밤에 좀 식사는 하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는 못 보내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다 뿌듯합니다 네 또 이제 저희 체파고 생일도 옵니다 아마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날 아직 많이 남았죠 네 아 그거 아세요 저희가 이제 내기를 했습니다 체파고는 마이크로소프트 뭐요? 내기 생일방 내기 수익률 내기 네 저는 팔란티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세계에 다가오는 아 4월달 생일자가 너무 많아고 큰일 났는데 이거 그죠?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괜히 돈 많이 잃으니까요 네 세계 대결 AI 대 인간 네 3주간 딱 한 점과 수익률 대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붙기로 했는데 내기는 뭐 딱방? 내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고민해보시고 아주 좀 잔인한 걸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잔인한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시장 설명해주신 장우석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3명의 이야기를 2명의 이야기를 3명의 이야기를 감사합니다.